마피아 마피아는 총 3명, 경찰은 1명입니다.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검거합니다. 경찰은 밤에 1명을 지목하여 마피아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셋! 아이즈원 미! 하나의 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딩고가 아이즈원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즈원의 마피아 댄스 어떨 것 같으신지? 무서워요. 긴장돼요. 잘할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눈치가 되게 빨라서. 마피아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원영이 먼저 죽이자. 오케이! 원영이 먼저 죽이도록.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지금부터 마피아 댄스를 시작합니다. 와우! 진짜? 좀 떨어져 앉아볼까요, 우리? 좋아요. 언니 진짜 장난으로 나 찌르지 마요. 알았어요? 저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하세요. 눈 감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하세요. 다음은 경찰을 뽑겠습니다. 잘 잤다. 잘 잤다. 유지의 눈빛이 이상해. 누구야, 마피아. 내가 봤을 땐 혜연 언니가 지금 아무 말 안 해. 나 아까도 아무 말 안 했어. 아니야, 아까 두 마디나 했어. 지금 이 둘이 감싸주는 거야. 언니, 그게 아니라. 언니 자세가 약간 부자연스러워졌어. 원래 자세가 이렇게 항상 바른 자세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일어났으니까 막. 어? 일어났어? 어? 연기도 해? 아니, 그래. 아, 나 진짜 아니야, 나는. 여러분 처음 스타트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맞아, 이거 스타트 나는 듣고도 못 맞췄잖아.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듣고도 못 맞춰. 밑밥. 근데 이번엔 잘 맞출 거지, 로. 이거 들리는 사람 진짜 제대로, 제대로 하게. 아, 이번엔 들리는 사람. 어, 진짜. 유리가. 춤을 제대로 춰야겠다. 정신없어. 난 진짜 아니야. 오오. 뭐야, 뭐야! 남편 없어! 유리 언니 무슨 노래 나아요? 파노라만데? 빨리빨빨빨빨빨빨 오~~ 뭐야!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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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틀렸다 오우 왜 왜 왜 왜 왜 너 합치네! 왜? 너 합치네! We're living my very own 좋네 한 발을 까마서 왜? 아니! 아니야! 나 여기 있지! 언니! 언니가 이사고 추네! 언니만 와요! 언니 왜 그래요! 예나 언니 이상해! 요, 유리! 유리 언니야, 너 확실해! 내가 왜 확실해! 이상해! 지금 강 잡았네, 우리 보복? 아, 유리 나! 아,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유리 이상해! 박자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맞다! 고! 일단 유리를 먼저 죽여야 되지 않을까? 형, 내가 뭐를 틀렸는데요? 유리는, 유리는 진짜야! 야, 니가 합쳐야지! 야, 유리야, 진짜 유리야! 누나! 아, 유리 근데 진짜 맞아, 유리! 그러니까 나랑, 나랑이 톰이랑! 한 명만 말해봐, 한 명만! 나랑이 톰이랑,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얘를 속여봐야겠다, 해서 이게 간축하니까, 얘가!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고 이렇게 아닌 척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나랑이 톰이랑 보고 어? 하고 이렇게 누나주시고 언니, 난 저번에 그 전에 노래가 나오고 있을 때 너네 따라갔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야, 너네! 난 원래 언니 가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파트야! 나한테 와! 이거야! 나 울려 그래! 야, 울려 그래! 아니래잖아! 난 원래 따라가는 파트라니까? 원래? 유리 언니가 이것도 틀렸어! 지금 감 잡았네, 우리 보복? 아, 이거 틀렸어, 이게 이상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나 안에 이번에, 나 하는 거 내 파트잖아! 다들 매일 줄 알잖아! 나 이렇게 이렇게 할 거 같아, 할 거 같아! 알았어, 알았어, 믿어둘게! 나는 문제가 춤이 이상했어! 그래서 문제야, 나는! 어? 그렇게 말하는 건 언니가 마음 피었네? 그렇게 말하는 건 언니가 마음 피었네? 나 완전 안 틀렸는데? 아, 근데 이번엔 좀, 우비 언니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바람을 추렸다니까요, 원효이가? 아니, 그거는 진짜 옆에서 나 들어가기도 전해부터 원효 마피아에서 헷갈려서 잠깐 이렇게 삐끗한 거예요! 아니, 예나 언니 내 자리에 서 있었다니까요,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피아 씨? 어머, 어머, 어머! 내 자리에 있었으면서! 마피아 씨! 억울해요! 그리고 쿠라 언니, 이것도 미세하게 틀렸다니까요? 아, 틀렸다니까요! 맞아, 이거! 나도 봤어, 이거! 혼자 알죠? 아, 울었어, 유리! 유리 갔다 먹었어! 아, 어렵네? 왜? 틀린 사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승인의 종로 마피아들, 제목하세요 우리 대신 울지 말기! 울지 말기, 우리! 울지 말기! 유리! 아, 일단 유리 언니 유리, 유리, 유리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아니, 먼저 유리, 먼저 하지 말자! 아니, 유리! 아, 유리, 유리, 유리 일단 언니야, 일단 언니야. 봐봐, 몰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몰아가는 것도 있네. 마피아들 몰아간다니까, 유리로. 그래, 나는 유리하고 알게 모르게 크게 말한다고. 저요? 일단 확실하잖아! 이거 틀리고 확실하잖아!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원영이! 왜 갑자기 나를 죽여? 아, 유리 언니, 유리 언니. 낚으라. 아, 갑자기 원영이? 아, 진짜 너무 억울한데? 아, 진짜 너무 억울해요. 난 이거 나가기 전부터 막, 마피아예요 마피아! 이래서, 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나? 너 그래? 나? 나? 너 그래? 나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마피아 그랬죠? 마피아 그랬죠? 아, 진짜! 원영은 마피아가 봤습니다.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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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의 연기선이 약간 있다고.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이거 한 번 잘못 삐끗했다고 그렇게 저를 몰아가시더니. 참 잘하시네요, 마피아 팀. 우리 언니들, 파이팅해요. 제목까지 하고 와주세요. 진짜 너무 슬퍼요. 우와! 야, 잘한다! 인정, 인정, 인정. 봐봐, 채연 언니가 잘한다니까요. 야! 이제! 꾸라 언니라고 꾸라 언니! 자꾸라, 서꾸라. 나도 꾸라 언니. 일단 제대로 할 게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안 했어요? 아, 제대로 안 했대. 마피아! 마피아, 제대로 안 했어. 제대로 안 했어? 다른 사람 보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또 새로 치는 거니까 이거 춤을 완전 제대로 쳐야 돼. 완벽하게. 이거 춤을 진짜 벗자. 나 진짜 놀이고만 해도 일하는 줄 안 봤어. 천사님, 말 타고 왔나요? 말 타고 왔나요? 말 타고 왔어요. 귀여워. 자, 이제 첫 번째 범이 찾아옵니다. 다들 앉아주세요. 잘자. 무서워. 죽이지마. 전 억울한 만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억울해, 너 앞에 안 돼? 하하하하하하 억울해요, 그래도. 나 죽으면 석구짱이야. 알았어. 나 죽으면 예나야. 언니 마피아 아니죠? 이러는데.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을 한 명 선택해주세요. 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조사하고 싶으신 분. 자, 조사하고 싶으신 분. 네, 여러분.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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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과 동시에 정말 너무 선량한 시민 한 분이 제 곁으로 오게 됐어요. 누굴까요? 왜 나일 것 같지, 또? 채연 언니 같대. 저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자신의 숙명을 잘 안 해요. 민주 언니였어요. 하하하하하하 죽이냐, 진짜? 아, 진짜? 제가 얘기했죠? 맨날 나 먼저 죽인다니까? 아, 나도 뭐 좀 해보자. 시민이 오는데. 언제까지 살아났나 보자. 투비컨티뉴. 왜 민지야? 너무 갑자기 아냐? 민지도 게임 좀 하자. 근데 민지를 죽이면 내가 마피아인지 더 모르겠잖아. 맞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마피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어? 방금 그렇게 눈썹? 어, 그렇긴 해. 나 마피아지, 야부키 낙호. 낙호 지켜보겠어. 그래요. 봐봐요. 볼게. 열심히 쪄 볼게요. 하하하하 오, 민주 엔젤! 민주 엔젤! 선량한 시민! 우리 다 부끄러워요. 엔젤! 아, 진짜 너무해요, 진짜. 눈을 봅시다. 과연 시민들은 마피아를 찾아낼 수 있을지. 2라운드. 큐! 큐! 어? 아, 뭐지? 아, 뭐지? 안 해야 하니까. 뭘? 언니 아니야. 콜라 언니 아니야. 네, 콜라 언니 아니야. uponig hona 나 아니지, 나 아니지. yani 하면은 언니 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잘한다, 야. 언니도 좀 한다. 좀 한다. 나 아니지, hello. maywork 더 심 buying 비교 언니도 좀 한다 왜 틀렸어요? 안 틀렸는데? 어? 어? 크로우 언니 아닌 것 같은데? 뭐야? 크로우 언니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기억에 문혜여러를 못 맞춰 아니야 언니의 인정!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 마피스, 피스 다 맞춰 진짜 크로우 언니 진짜 크로우 언니 완전 맞췄어 난 진짜 크로우 언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언니 언니가 평소보다 말 없지 않아요? 아니야 제발 제발 완벽해 제발 진짜 난 크로우 언니 나 크로우아 나 진짜 크로우 아까부터 알았어 알았어 들어줄게 들어줄게 나 이제 완전 완벽했어 제대로 했잖아 제대로 했어 근데 난 토미 난 토미 난 토미 저 은비야 난 토미 저 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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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토미 이상해요 여기 아니 어떡해 난 모르겠어 첫 번째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크로우 언니 우리 만점 1층 뭐야 되게 많이인 것 같기도 너무 벅자가 맞았어 이미 결정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알았어요 내 생각엔 예노 언니도 마피아 같대 나도 아니에요 자꾸 감싸줘 크로우 언니 저기요 사쿠라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일단 혜원이 진짜 그럼 내가 아닌 게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러면 최애나지 예나 예나 아니 예나 언니야 예나 예나 저는 진짜 아닙니다 꾸런이 감싸줬어 맞아 맞아 그거 꾸런이를 감싸줬어 일단 감싸줬어 예나 아니라고 잠깐만 이거 연기 아니야? 이거 연기야 진짜 연기면 왜 오세요? 예나야 빨리 오세요 예나야 빨리 오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빨리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살고 싶거든요 아니 그럼 너무 불어요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죠? 넌 너무 연기통이야 절대 마피아 못 맞죠 절대 마피아 못 맞죠 아 무서워 절대 못 맞출 거래 아 일단 쪼핑할까요? 하나 둘 셋 그냥 마지막 쪼핑할게요 예나요 뭔가 그런 거 같아요 알겠어요 예나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예나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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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왜 자꾸 나 불행하냐고 내가 아까 넣었다고 아니 언니가 그렇게 자꾸 저를 의심하니까 맞죠? 제가 먼저 죽는다고 잘 어울리나요? 아 잘 어울립니다 괜찮네 진짜 마피아 누구냐 진짜 잘한다 밤이 되었습니다 굿나잇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조심히 확인해주세요 어머나 확인해주세요 어머나 느끼지 경찰은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확인하고 싶은지 자 다음 자 다음 아침이 나왔습니다 굿모닝 리리 자 리리 누굴까 누굴까 리리 진짜로? 진짜로? 귀여워 나도 아파 의미언니라 의미언니라 의미언니 히터링을 죽이면 너무 티가 나니까 맞아 맞아 나 이거 뭐라고 죽었어요 누구야 나의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재밌다 너 마피아 하면 진짜 심하게 내 옆자리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우리 아까 강아지 화장실 저기 화장실 쓰기 유진이 아닐 것 같아 근데 너면 어떡하지? 그럼 나를 봐주세요 알았어 마지막 3라운드 스타트 바라봐줘 언제나 바라봐줘 언제나 언제나 하나 돼 둘이 정말로 숨겨져 가슴이 두근다 우리 끝없이 어? 가슴이 두근다 우리 끝없이 연결돼 있는가 이제 같이 날아가 반응 엥? 어? 어? 빨리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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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응? 너무 맛있어. 하지봐 봐, 하지봐 봐, 하지봐 봐. 하지봐 봐. 하지봐 봐. 와, 재밌어. 이건 큰일 너무 하잖아.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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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뱅뱅뱅뱅 뱅뱅뱅뱅. 내가 구룡이잖아, 구룡. 말했잖아! 아, 진짜. 제가 경찰이거든요. 형편이 파피아예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어렵다. 삐리 뽀뽀 나왔어, 삐리 뽀뽀 왜 슬픈 차가워? 무릎은 왜 끌고 있어 언니 근데 왜 나 빼고 너희 다 안 쳤어? 언니가 너무 안 쳤어 너무 안 쳤어 전진 마피아로서 괜찮아요 언니 이것도 발표하나요? 아 그럼요 투표해야죠 그럼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막판 야 진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일부러 틀린 거면 나 진짜 MVP야 언니가 MVP가 열심히 했어요 자 이제 투표해보자 난 톤희 언제까지 그거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톤희 저 다 너 지목한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마피아예요 아하하하 우리 오 나오면 놀라자 어, 오 나온 은비는 마피아가 다시 맞을까? 다시 맞을까? 맞을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진짜로? 안돼요 잘 봐! 오 언니 대박이다! 잘 봐! 네 언니 진짜 잘했어! 1. 2. 1. 1. 1. 1. 1. 2. 1. 1. 2. 1. 2. 2. 1. 2. 2. 2. 2. 2. 2.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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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좀 불러주세요! 3. 3. 3. 3. 3.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어! 저희는 이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딩고! 감사합니다! 1. 2. 2. 2. 2. 2. 2. 4. 더 귀엽게! 더 귀엽게! 4. 4. 4. 여러분 선물도 가져가세요! 5. 5. 4. 5. 5. 1. 10. 10. 10. 11. 12. 10. 15. 15. 10. 10. 자, 이 순간 떠올라 다 보여줄 거야 영원히 기억해냈어 Don't let me down down down